우리 가족, 이번에 어디로 여행할까? 난 바다 난 숲 체험 그냥 좀 걷고 싶어 이것 봐 가족이 강진을 방문하면 50% 반값 혜택이 있대 오케이, 그럼 우리 가족 모두 강진으로 출발 출발 우리 가족의 여행은 언제나 특별하다 즐거움과 낭만이 가득한 매력적인 강진에서 여행은 반값, 기쁨은 활짝 정말요? 정말요? 평범한 여행이 설레임 가득한 여행으로 바뀌는 이곳 강진에서 반값으로 다채로운 여행을 즐겨요 우리의 추억, 우리의 기억을 더욱 빛내줄 반값 가족 강진여행 계산해주세요 혜택받은 지역화폐로 강진을 다시 여행할 수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 초록미듬 거래센터에서 강진 농수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여행비는 밤내리, 즐거움은 환올림 단가 플러스 가족여행 강진으로 함께 떠나요 우리 가족 강진여행 오길 정말 잘했지?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반값 강진 가족여행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반값 영상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요 우리 모두 행복해 우리는 행복해